자 그 다음 주어, 동사, 비동사 다음이니까 주격보호라 그래야겠죠? 근데 여기 EXPECT가 5형식 동사야 그래서 얘가 목적어, 여기서부터가 목적격보호 여기 비동사는 이다나 되다로 해석해 주면 되고 그럼 해석해 보면은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리라 기대하다 내가 그것이 이다, 목적격보호하리라, 이다, 일이라, 내가 그것이 이라고 일이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답이 달랐던 얘기인데 구조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것이 일 거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 그 다음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미래를 절대적인 확실성과 함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이번에는 주어, 이번에는 현재 완료를 부정한 거네 방문한 적이 없다 유럽을 그러나 그녀는 언젠가는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는 A법 B의 구조겠죠? 자 그 다음 134, there is there, 존재 구문이지? 이렇게 한번 표시해 주고 자 가능성이 없습니다 B에 이거는 시간부사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기예보에 따르면 자 이번에도 또 존재 구문이네 증거는 없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자 뒷받침하다 너의 주장을 너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자 아니야 나는 타협하지는 않을 거야 나의 원칙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자 그 다음 주어, 동사, 주격보원인데 이 시 들어갔으니까 이제 가주어, 진주어 주어, 근데 이제 동사는 수동태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세마이컬론이라고 그래요 그냥 표시해 주면 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여기까지